매력있고 다솜아 뭐야 누구야 우리 애자는 빛나가지 않았어 저의 제일 친한 여자 걸프렌드인 것 같아요 걸프렌드 아니고 제일 친한 여자친구 여자인 친구 다솜이 약간 자신감이 조금 부족해요 생각하고 넌 진짜 이쁘고 사람도 너무 착하니까 자신감 좀 가져 이스타 멤버들 안녕 귀여워 얘 충분히 예쁘거든요 아니 그건 일부로 너같이 생긴 애가 안 예쁘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아니 저 아니 제가 지금 헨리가 얘기하는 걸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헨리한테 이제 나도 성형을 하고 싶다 나 이번 달에 이거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? 하면은 니가 코하면 인기 많아질 거 같아? 나 어디를 해도 지금의 너는 변하지 않는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많이 가꾸고 그런 게 더 좋을 거 같다 이렇게 이 얘기 네 저 지금